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인사이트 바이 QS2의 안PD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 사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는 타트툴이자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는 종합 커뮤니티 서비스이고 개인 트레이더부터 전문 트레이더의 거래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암호화폐, 채권, 환율, 원자재 등의 차트를 볼 수 있고 수천 가지 이상의 보조지표, 50종 이상의 차트 드로잉 툴, 그리고 12가지 종류의 화면 타입과 화면 분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화면을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한 기능이지만 보조지표를 4개 이상 사용하고 싶으시다거나 멀티 차트 이용을 원하신다면 유료 결제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으로 트레이딩뷰에 가입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버전,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혹은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트레이딩뷰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트레이딩뷰 앱을 실행시키고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구글 아이디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 왓츠 리스트를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왓츠 리스트란 간단하게 말하면 관심 종목입니다. 즉, 트레이딩뷰에서 왓츠 리스트를 통해 관심 코인이나 주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앱에서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티커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왓츠 리스트 가장 아래에 추가가 됩니다. 티커 검색 시 크립토 혹은 스톡 등 카테고리에 대한 버튼을 눌러 검색 범위를 좁히면 검색이 더 용이합니다. 이후 우측 상단 3개의 점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버전 먼저 인터넷 창을 열고 트레이딩뷰를 검색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누른 후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구글 아이디로 연동시켜줍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왓츠 리스트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티커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왓츠 리스트 가장 아래에 추가가 됩니다. 티커 검색 시 크립토 혹은 스톡 등 카테고리에 대한 버튼을 눌러 검색 범위를 좁히면 검색이 더 용이합니다. 해당 심볼을 클릭한 뒤 원하는 카테고리 폴더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설정입니다. 처음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신다면 캔들 차트가 아닌 선 차트로 보일 수 있는데 캔들 차트가 더욱 익숙하시다면 좌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한 후 캔들 차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의 지표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화면을 클릭한 뒤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누르면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이동평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한 뒤 톱니바퀴를 누르고 길이에서 몇 일선으로 보고 싶은지를 설정하고 모습을 클릭하여 원하는 색을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트레이딩뷰 기초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에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면서 수익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키웨스트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 지원, 칼럼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 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울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